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 누구야? 본상 받은 스트레이키지 아니야? 다시 만나러 안녕 정연아 맛있어? 네 맛있어 보여 인정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스입니다 굿모닝! 여러분 굿모닝이 아니라 굿런치지 굿런치 그럼 이거 안 들어가죠? 굿런치 굿런치 굿모닝 뭐야? 나 왜 안... 어디서 봐, 뭐야? 방귀해 그러니까 나 보고 왔는데 뭐야, 왜 그래? 본상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싫어요, 본상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게 본상이다 와, 이게 본상이다 생각보다 너무 엄청 예쁘다 연명하다 멋있다 아, 이야 생각보다 무거워 제 30분의 하여금 서울가대상 본상 스트레이키스 본상 스트레이키스 우리 스트레이키스 첫èn 그쵸? 그렇죠? 첫 번 저희가 또 어제 서과대를 통해서 무대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너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거 역시 좀 같은 마음일 거 같은데 제가 스테이 덕분에 뵐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액 Η люб기 ramble 이布 Disneyland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대도 되게 엄청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뭐 인트로에 막 그냥 무릎 밖에서 하고 맞아요 랩하고 댄스, 랩차 댄스하고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엘피판 틀고 맞아요, 맞아요 고생 분위기 너무 좋았어 어린스러웠지 원래 끝에다 해야 되는데 내가 엘피판 처음 만져봐가지고 가운데다 이렇게 놔두어가지고 선생님이 봐가지고 엘피판을 끝에 놔두는 거야? 끝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벌써 그냥 끝났어 이게 뭐냐면 결국 처음에 이제 흑백으로 나오잖아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 진짜 좋았어 진짜 β 모자로 하면 뭐 그래서 모자 쓰고 있어 와, 저거 봐 진짜 좋구나 아, 코스 있었잖아요 우리 승민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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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삐졌다고 생각한다 4 혹이 뒤집어 오셨어 3 혹은 이였나요? 네, 나왔습니다 헬베보다 두 개 높은거지? 헬베가 두 개, 두 개 높은거 더 높은거, 와 진짜 승민이 진짜 최고입니다 음색이 약간 탁보적이네 와 하면서 진짜 자랑스러웠어 영창강주 다 너무 좋은 말 많이 해줘가지고 맞아요 근데 진짜 이거 중급받았다 반했잖아 승민하고 시원했어 아예 완전 시원했어 뻥 뚫리는거 아니야?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 다시 오게 한게 울컥해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울컥했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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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컥했떠 네 아이엠 오늘 2월, 벌써 2월이야 벌써 2월 2021년도 거의 다가가네 맞네 여러분 빨리 크리스마스 준비하세요 크리스마스는 얼마 안 남았네요 실력이 안 나왔나 보다 그리고 연말 준비 꼭 연말 준비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연말까지 건강 절차해주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쉐이브 많이 마시기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아 클리오 모델 축하 진짜 진짜 너무너무 약간 신기해 맞아요 우리가 화장품은 우리가? 엄마가 되게 많이 쓰던 화장품이에요 그래 그것도 무려 클리오야 클리오 진짜 아니 근데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냥 역대급이에요 아니 우리 대기하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보통이면 그냥 우리 노래 틀어주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슥즈 플레이어랑 슥즈 레코드를 틀어주는 거고 싹 다 틀었어요 아니 난 진짜 노래했던 게 나 춤췄던 빌리 아일리시 노래 있잖아 근데 그것도 틀은 거야 또 내가 노래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와 이거는 와 역시 최고다 아 진짜 메이크업 바꾸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 나 일단을 어? 이거 틀어도 돼요 여기서? 갑자기 갑자기 메이크업 바꾸고 인정하기 싫어 단어 맞아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MBTI는 CLIU입니다 아 맞아 맞아 케이크도 한 장 쓰고 아 맞아 케이크도 한 장 쓰고 과자에 과자에 그거 다 붙어있고 맞아요 진짜 오 오 여기 밥 기억나냐고 오 아 밥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그거만 그 눈 화장품 이름이 유캔스테이 진짜로? 어? 진짜요? 진짜로? 팔레트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로즈핑크 이름이 유캔스테이 진짜 그거는 진짜 와 멋있다 네 여러분 화장품 CLIU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장품 CLIU입니다 네 제가 이제 팀원한테 좋아졌는데 클리우를 쓰다보니까 클리우를 쓰다보니까 클리우를 쓰다보니까 클리우를 쓰다보니까 폴리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티가 날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거 같아 클리우 최고의 어 이거 왜 아니 너무 미끄럽잖아요 한 바지 원래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바로 클리우를 아 이거 이게 매끄매끄난 게 아니라 정당한 답변 생기가 장난이 아니네 야 너 피부 이렇게 좋아 너 설마 클리우 써? 비밀인데? 아니 피부가 아니 피부가 클리우화 됐네 아 저희가 이제 저희가 키 모델을 했어요 네 스트레이 키즈가 네 큐티 모델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클리우를 측에서도 큰 결정을 하신 거예요 큰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막상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다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잘 먹어 다 잘 먹어 우리 분위기답게 되게 잘 먹어 맞아요 잘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저희 쪽 색깔을 많이 이렇게 해주신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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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승민이가 그러면 클리오가 근본입니다 한 번에 탁 그거 있던데 금본 뒷대 있는 스트레이 키즈가 말합니다 클리오가 근본입니다 대기실에 붙어있던 거 대기실에 붙어있던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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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에 붙어있던 거 대기실에 붙어있던 거 쥐대 있는 스트레이 키즈 말합니다 클리오는 근본입니다 저희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맞아요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소소한 것까지 다 하나 약간 챙겨주시니까 되게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인키 클리오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클리오 저희 그것도 있잖아요 저희 3시에 맞아요 저희 연예 팬미팅의 열리죠 첫 팬미팅인가? 그렇죠 스케치가 다양합니다 그런 게 있었지만 진짜 이번에 공식적인 첫 팬미팅이라고 맞아 맞아 물론 온라인으로 해서 좀 많이 많이 아쉽긴 하지만 맞아 근데 처음인 만큼 저희도 진짜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러다 스포 나올 것 같은데 재밌는 무대들이 많을 거예요 속보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그날 메이크업은 클리오로 할 거예요 형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스포일러? 왠지 더 잘생겨졌다, 이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클리오로 썼구나 생각해보면 됩니다 잠시만 이거 우리가 제목을 클리오로 했어야 되나? 이 기온이 메인이라고 이게 뭐야, 문상아 미안하다, 야, 문상아 미안하다, 문상아 미안하다 너 근데 되게 소두다 손주네, 머리 맞아, 머리야? 머리였어? 저게 머리가 현진이네 현진이 현진인데? 근데 아마 우리가 받은 상 중 서가대 상들이 제일 크더라고요 맞아 제일 크네 고마워 무겁긴 아이는? 아니야, 아니야 무겁다, 해야지 본상의 비용 본상, 본상 이거 한 번 들으면 한 개 키워도 되나? 저희 거의 터로도 터로망치야 터로망치 그럼 우리 본상으로 2행시 딱 하고 해볼까요? 어김없이 남은 게 오늘도 A, 2행시가 또 나오죠 당연하죠, 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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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트레이크에서 근본이지 잠시만, 나 인원한 줄 알겠어 내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 기다려봐 아이디어 떠오르면 바로 나와요 뭐하지? 본상? 어 본상 오케이, 이거 빨리 하는 게 낫다 정리할게요 본 본상을 스트레이크즈가 받을 줄 누가 상상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상상 상상 와 와 진짜 어려운데?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와, 야, 아무 생각도 없네 상이, 상이 그러면 말권은 창민이가 하고 마무리해볼까? 그럼, 좋다 네, 존경을 하자 아, 뭔가 한이, 한이 작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대충 해보지 뭐 어 어 저 해볼게요 어 하나, 둘, 셋 본 아, 본투비의 스트레이크즈였죠 저희는 천하시때부터 스트레이크즈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오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상상마당에서부터 무대했던 그때부터 와 우와, 상상마로 서가대까지 정말 많이 컸습니다 더 잘, 잘해서 더 크겠습니다 와, 박수 우와, 상상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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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마당, 진짜 상상마당인데 와, 진짜요? 어, 컴온 대박 네 자, 찬이 형, 본 원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오 오, 본격적으로 오 오,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상 상쾌해졌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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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하고 또 어제 무대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또 앞으로 남은 많은 무대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정말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팬미팅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곧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저희는 2만, 3만, 5만, 5만, 5만하고 앞에 7만, 7만 100만 상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는 스테이크 퀴즈가 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자, 누군가는 이 앞으로 이거구나, 오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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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라율이에요. 빠빠.